지금 2m, 3m 지금 2m, 3m 아 그럼 집으로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이는 밀식 아니 근데 밀식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3m, 2m 그는 이제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? 키워보시니까 저는 이제 이걸 그 당시는 나르타 방식을 키울 때는 인터넷 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키우기는 밀식하고 살아야죠 딱 3명까지는 그렇죠? 네 관리를 계속 해야지 이거 뭐 진짜 아담만농원 안녕하세요 한동이 한 2천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글로 가지고 인원을 가지고 뭐 할건지 진짜 잘해 놓으셨네 이게 이제 위에 가신거 이쪽에 근데 점적을 땅에다 묻으려면 안 묻히던가요? 지갑 품어 모다가 밀어내니까 벽 밑에는 땅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걸 한 2천만원에 띄웠거든요 나는 이걸 한 2천만원에 띄웠거든요 다 땅에 올려갖고 아 다 땅에서 올려갖고 그런거는 이제 풀베기에 좋지요 저는 이거 하다가 풀별라고 하면 풀별때 풀별때 예초별하다가 많이 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혼자 제초제를 쳐버리니까 좀 낫지요 볼 Oh 아 이 Walk 그리고 옆에 사모님이 뭐 시골했지 뭐 뭐 말로 Bass 마성 performing fij 마성 저 작은데 옆에 사모님이 시끄러워지면 그럼 보좌해 주는게 아니면 말로에 있는게 수리 맞으러 가니 오케이 저 작은데 네 저쪽 안에다가 여기도 뭐 다래 이런것도 있고 저거 다 있네요 다래 손에 가지고 많이 드니까 옐메? 옐메을 많이 층이셨어요 금방 이스라엑